안녕하세요. 먹적입니다. 네, 오늘 이강희입니다. 오늘도 1분 안에 세 단어 제발 보자고요. 까아! 아아! 이 남자 뭐하고 있어요? 네, he's screaming. 소리 지르다, scream. 소리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네, 명사로도 씁니다. 비명절규입니다. 세머라이즈. 네, summary 먼저 볼까요? summary가 먼저 있었어요. 명사라는 뜻이에요. 네, 명사로 무슨 뜻일까? 명사예요, 명사. 요약, 정리. 이거 summary 해와, 요약해와, 정리해와 라는 뜻이죠. 이것에 eyes 붙어서 동사됐습니다. 요약하다. I can summarize the article. 내가 그 기사 summarize. 요약해줄게, 요약할 수 있어. 그 다음 단어 replace. 원래 place가 뭔지 알아? place가 no타야. no타인데 re가 붙으면 언제나 다시. 다시 놔. 이거 빼고 이거 다시 놔. 대체하다, 바꾸다 됐어요. replace A with B 수거로 쓰이는데 A를 B로, A를 B로 대체하다,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세 단어 다시 한 번 볼까요? 네, 스크림. 아악 소리 지르다. 세머라이즈 정리하다. replace, 다시 놓다. 재배치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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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